현재 입원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한 달 이상 병원에 있는 경우가 부산에서 4명 중에 1명꼴입니다. 심지어 지난달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1번 환자는 아직도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와서입니다. 환자마다 면역력이 다르기 때문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만희 기자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 의료기관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는 입원 환자는 30여 명입니다. 이 중 4분의 1인 9명이 한 달 넘게 긴 병상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확인된 부산 최초 확진 환자와 두 번째 확진 환자가 아직도 격리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입원 중인 확진 환자만 9명. 여기에 10대와 20대 남성이 2명 포함돼 있습니다. 여전히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치료약이 없다 보니 대증요법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정도가 사실상 전부여서 환자 스스로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관건입니다.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이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폐렴이 진행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인 대표적인 칼레트라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에이즈 치료제라고 이야기하는 칼레트라를 쓰고요. 부산시는 장기간 입원하는 확진 환자가 급증할 경우 이들을 생활치료센터로 옮겨 치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부산 71번째 확진 환자가 사망하면서 부산에선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고 반대로 30대 임신부를 포함한 2명의 확진 환자가 퇴원해 부산 완치자는 71명이 됐습니다. MBC 뉴스 임한웅입니다.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음주단속 풍경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전염병 감염 우려로 일제건문식 단속을 중단한 경찰이 운전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일명 S자 주행 구간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현장을 유재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앞 음주단속 현장입니다. S자형으로 놓인 안전 고깔 사이로 차량들이 천천히 들어옵니다. 좁아진 차로 사이사이, 안전경고 등, 순찰차 등이 마치 덫을 친 듯 놓여 있습니다. 50m 남짓되는 구간에 이런 식으로 안전국가를 설치해놓고 서행을 유도해 의심 차량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겁니다.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일제건문식 단속이 아닌 선별적 단속을 위한 일명 트랩형 음주단속입니다. S자 주행선 앞에서 경찰의 1차 유관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 그리고 S자 주행선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차량 운전자들에 대해서만 음주측정이 진행됩니다. 단속 시작 30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0.046%, 면허 정지 수준의 차량 한 대가 적발됩니다. 이날 밤사이 부산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4명. 선별 단속에 대한 일부 불만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며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음주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별적으로 단속을 왔으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고 운전자분께 양해를... 코로나19로 일제건문이 멈춘 지난 두 달 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70여 건. 음주 단속 건수만 900건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 같은 S자 주행 구간 단속을 시내 도로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에서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잼민입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시 산하 공공기관장이 4개월 동안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급여 반납엔 공사 공단 대표와 출자 출연 기관장, 기타 산하 단체장이 모두 참여합니다. 앞서 산하 공공기관은 마스크 등 물품 3억 원어치와 성금 2억 원을 기부했고, 공공기관 내 입주업체 임대료는 석 달 동안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국산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미국에 수출됐다는 기사가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시젠 등 국내 의료 관련 업체 수출이 잇따를 걸로 예상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조치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수익성 부족으로 두 차례 유찰됐던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건설사의 사업 포기 선언인데요. 재입찰 공고 때는 부산시가 사업비를 52억 원 올린 977억 원을 제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 국제아트센터는 부산시민 공원 안에 약 2만 제곱미터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에 봅니다. 경영 애로자금 대출 첫날의 모습이 실려 있는데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00여 명이 몰려 새벽 4시부터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직접 대출뿐만 아니라 퇴직급 성격인 노란우산 공제 해지 건수도 지난해보다 200건 이상 많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경찰이 5억 원을 들여 설치한 열화상 카메라가 부정확하다는 기사인데요. 산업용으로도 해상도가 떨어져 코로나19를 진단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에선 지금까지 경찰서 9곳에 설치됐는데 기장 등 일부 경찰서는 자체 예산을 더 투입해서 고성능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이미 전라도와 경남 남해안은 비가 오고 있고요. 부산도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는 점차 확대돼 낮에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오겠는데요. 이번 비는 봄비답지 않게 남해안에 흠뻑 내리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대부분 지역은 30에서 80mm.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는 남해안은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오늘 밤 부산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지며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길게 이어지던 건조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비교적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은 12.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도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17도, 양산과 울산은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까지 오다 그치겠고요. 주말에는 찬바람이 불어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 MBC는 이번 총선에 다시 출마하는 부산 양산 현역 의원 13명의 성적표를 오늘과 내일에 걸쳐 분석 보도합니다. 4년 전에 지지를 호소했듯 이번에도 표를 달라고 하는데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부산 양산 20개 지역구에 재출마하는 현역 의원 13명의 20대 국회 의정활동 성적표입니다.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본회의 출석 여부부터 살펴봤습니다. 현역 의원 13명의 출석률은 전국 평균치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김두관, 김영춘, 이연주, 하태경 의원의 출석률은 평균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출석률은 허수가 많기도 합니다. 본회의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지 재석률을 함께 봐야 하는데요. 부산은 김혜영, 김도읍 의원이 본회의에 가장 충실히 임했습니다. 부산 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 출석률이 가장 높았던 장재원 의원은 재석률은 가장 낮았습니다. 출석한 뒤에 중간에 자리 뜬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한 달 120만 원의 입법활동비는 재값을 했을까요? 20대 국회에선 의원 1인당 평균 17개의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부산 의원 가운데는 김도읍, 이헌승, 김혜영, 장재원, 전재수 의원이 가장 활발하게 입법활동을 했습니다.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유발한 음주운항에 대한 가중 처벌을 명시한 김도읍 의원의 법안. 반원법 행위자를 포함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둘러싼 분쟁에 신속한 해결을 제도화한 김혜영 의원의 법안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착시 현상도 있습니다. 장재원 의원은 본회의 원안 가결 5건이 모두 관련 법률 명의 바뀐 데 따른 용어 변경이었고, 본회의 처리 건수가 많은 윤준호 의원 역시 원안 가결된 3건이 용어 순화였습니다. 이번에 지역구를 부산으로 옮긴 이현주, 양산으로 바꾼 김두관 의원은 가결된 대표 발의 법안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4월 총선 격전지 기획보도. 오늘은 심각한 공천 파동을 겪은 부산의 정치 1번지죠. 중영도구와 서동구를 짚어보겠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부산 선거구 순위 맨 윗자리에 위치한 정치 1번지 중영도구입니다. 쇠락하는 온도심을 어떻게 되살릴까가 최대 이슈입니다. 김무성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후보들의 출사표가 이어지며 여야 모두 심각한 공천 내홍을 겪었습니다. 민주당은 권리 당원 과다 조회 의혹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회복한 김비호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공천장을 쥐었고 통합당은 정작 공천 싸움에 뛰어든 이현주, 곽규택 후보가 다른 지역구로 옮기며 뒤늦게 황보승희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총선 도전에 나서는 김비호 후보는 북항 통합재개발과 청학동 공업지대 활성화를, 구의원, 시의원을 거친 황보승희 후보는 지역순환 트램과 용두산 공영주차장 복합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도심 내 심각한 불균형과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중구와 용도의 새로운 전선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노면 전차를 용도에 도입할 계획이고요. 문화, 관광, 역사의 중심지인 중구에도 노면 전차를 같이 도입해서... 패하긴 했지만 김비호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황보승희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둘 다 40%대의 득표력을 과시해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두 후보 모두 영도가 주요 활동 기반인 만큼 동시에 치러지는 중구청장 재선거와 함께 중구 지역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건입니다. 다음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서동구입니다. 역시 유기준 사선 의원의 불출마로 공천 단계부터 치열했던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상임감사 출신 이재강 후보가, 미래통합당은 부산일보사장 출신 안병길 후보가 나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로서, 또 우리 당의 도시재생특위 위원장으로서 서구 동구를 도시재생을 통해서 부산의 먹거리를 해결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도시철도 송도선을 조기에 완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에는 북항 재개발 지역을 해양관광특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동구청장은 민주당이, 서구청장은 통합당이 차지하며 무승부를 기록한 만큼 이번 총선은 사실상 결승전이나 다름없는 지역 빅 이벤트입니다. 서동구는 공동호 시장 현대화와 산복도로 개발처럼 지역 현안이 뚜렷해 누가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느냐가 표심을 자극할 열쇠로 평가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민생당이 부산 총선 공천자 7명을 확정했습니다. 민생당은 수영 배준현, 금정 노창동, 연재 박재홍 후보를 포함해 중령도 오경석, 사상 김주현, 부산진갑 정혜정, 부산진을 유미영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정혜정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부산 선거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대위가 총선을 앞두고 분야별 공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부산 민주당의 공통 공약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2030 세계엑스포 유치, 소상공인 살리기와 주거지원 확대, 원도심 환경 개선 등 97개 세부 공약으로 구성됐습니다. 미래 통합당 부산 선대위도 출범식을 갖고 3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부산 통합당은 대기업 유치와 미래 전략 산업 육성, 아이돌봄 24시간 2부제 운영, 해양관광 인프라 산업 규제 자유구역 유치를 내놨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도 부산 공립은행 설립과 지역재투자법 제정, 정부의 국민 공통 복지 예산 책임 등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집단 성착주의 영상 거래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대안은 없는지 서창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9월 20대 남성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여성들의 신체와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이 개설한 대화방에는 석 달 동안 8천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불법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보다 앞선 8월에는 40대 남성 2명이 온라인 사이트에 음란물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촬영물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경남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일반 음란물을 유포하는 등 사이버 성폭력을 저질러 붙잡혀도 구속되는 경우는 4%에 그쳤습니다. 법규에 규정된 형량 자체가 조금 대부분 좀 낮습니다. 그래서 구속 요건도 좀 까다롭고요. 구속되는 사례도 다른 범죄,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설사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더 낮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100명 가운데 10대 여성명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 여성 청소년의 성착취 동영상을 온라인 대화방에 유포해 거액을 챙긴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 여성단체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처벌 강화에만 그치지 말고 전반적인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가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부산시 근대 건조물로 등록된 주택에서 불이 났지만 인근을 지나던 교사들이 초기의 진화에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쯤 강서구 대조동의 한 일본식 목조 주택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고등학교 교사들이 옥내 소화전과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조기 지난 덕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건물은 1930년에 지어진 부산시 근대건조물 8곳 중 한 곳으로 당시 강풍과 건조특보로 불이 확산될 우려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5분쯤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영업을 마친 뒤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식당 내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 냉장고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관련 사기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동북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마스크 제조업체 창고에서 마스크 8만 9천 장, 시가 7천만 원 상당을 훔쳐 유통한 혐의로 제조업체 간부 직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A 씨로부터 마스크를 건네받아 한 장당 2천 원 안팎에 판매한 혐의로 다른 3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훔친 물량 가운데 3만 9천 장은 국내에 팔렸고 나머지 5만 장은 중국에 넘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도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70여 명으로부터 1,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6살 B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교육부와 부산시 부산대학교가 부산대학교 부설, 예술, 중고 등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어제 체결했습니다.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부산대 부설, 예술, 중고 등 특수학교는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12학급, 학생 수 130여 명 규모로 총 사업비 324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협약은 장애 학생 예술 관련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단체 간 학교 설립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부산시가 도시 재생 지역을 26곳에서 108곳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2조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우안부두 일대와 사상공업지역 등 7곳은 쇠퇴한 산업 기능을 회복하고, 부평 깡통시장과 부산대 일대 등 16곳은 상권을 살리는 중심시가지형으로 진행됩니다. 덕천시장과 모라시장 등 25곳은 골목상권 활성화로, 영주동과 남부민운동 등 44곳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도시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생활권마다 2개의 재생 구역을 전략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최악의 경영 위기에 몰린 에어부산이 지난해 라임 자산 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170억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어부산 측은 지난해 6월 라임 자산 운용 펀드에 200억 원을 투자했고, 넉 달 뒤 라임 펀드 환매가 중단되면서 171억 원의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부산은 흑자 기조로 돌아선 2010년부터 유보금 등 일부를 금융 상품에 투자해 왔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과 연관 산업 근로자들에게 일회용 마스크 20만 장을 긴급 지원하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컨테이너 터미널뿐만 아니라 항만 배후단지와 일반 부두, 항만 보안 인력 등 현장 근로자 위주로 항만 내 코로나19의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 겠습니다. 이미 전라도와 경남 남해안은 비가 오고 있고요. 부산도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는 점차 확대돼 낮에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오겠는데요. 이번 비는 봄비답지 않게 남해안에 흠뻑 내리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대부분 지역은 30에서 80mm,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는 남해안은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오늘 밤 부산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지며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길게 이어지던 건조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비교적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은 12.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도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17도, 양산과 울산은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까지 오다 그치겠고요. 주말에는 찬바람이 불어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